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나 꼈다! 나 꼈다! 나 꼈다! 야! 도망가! 나 꼈구나!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컨텐츠는요 맨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컨텐츠입니다 바로 아오니저택 어머몰래 피시방 깎이 컨텐츠입니다 자 자 일단은 오늘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죠! 안녕하세요 진흙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핫도그 아 오늘 핫도그 옷이 굉장히 먹스럽네 핫도그 한입 해도 돼요? 한입 해도 돼요? 핫도그 머리 부분 먹을게요 머리 부분 그러면 머리 부분 먹어볼게요 아그작 아그작 어그작 아으로 아니 모자를 빼야지 아 FEN 아... 방송갑다 죽었네 하하하하하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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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핫도그 먹어야겠다 아그작 아그작 Cinderella 으어어억 으하하하하하하 아이 몸통 부분도 맛있겠는걸 아그작 아그작 으아악 이제 지.. 안녕하세요 길에 먹이오 이제 지.. 이제 진에 돼 먹어 있겠다 아그작 아그작 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핳하하핳하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 Japan 자 안녕하세요 단미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미오예요 아 단미오님 오늘 위상 컨셉이 뭐예요? 오늘 위상 컨셉 제 프랑스에서 넘어온 체크무늬 치마요 아! 여군요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저는 제 얼굴이 그림이라면 전 몇 점입니까? 그림이요? 네 제 얼굴이 그림이라면 한 100점? 홀 그렇게 후박해준단 말이야? 마이너스 100점 아 마이너스 100점 안녕 요로로! 크흠 안녕 이노메! 어 반가워 자 어제도 반가워! 어제도 생일이었다메! 아 맞아 나 어제 생일이었어 아 어제 그래서 내가 생일선물을 준비했어 아 뭔데 뭔데? 바로 생일빵이야! 야 애들 다 때려와 어제 생일이었대 생일 축하한다! 이런 문화를 타러줘야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여기 생일은 맞아야지 생일 축하해!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멤버가 한명 있었는데 네 그분은 없습니다 없어졌구요 네 하하하 자 오늘 그러면은 아오니저택 컨텐츠 할게요 봄순이 안녕하세요? 봄수 없다 아 있는거 같은데 봄수 없다 봄수가 진짜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용암을 부어보겠습니다 봄수 어허헣 아허허허허헣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á 자 보세요 저희 좀 아이고아이고 오늘도 밤이 늦었구만 야 늑대야, 요리야 봉수야 이제 자야 된단다 근데 그렇게 잠이 안오냐고? 왜 잠이 안오냐고? 모르겠네 너 어젯밤 하루종일 써던 어떻게 해 그렇게 재밌는 서든어택 하루종일 해야지 그럼 아아 그래 누워 너 뭐야 가자 가자 아 빨리 눕자 야 아빠도 잔다 잘자라 왜왜왜왜그래 아빠 왜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왜 잘 때가 아니지 지금 PC방이 가자 서든어택 데스매치고 졸려야됩니다 서든어택 가자고? 몰래? 인류맨 가자 아니야 아니야 유진놈 개노쿠라이 얘들아 잘 자고 있니? 빨리 자 안내 엄마 무슨 소리야 여보 빨리 자요 여보 우리 잘게 여보도 하던거 해 내일 기밥 싸야지 응 그래요 오늘따라 오늘따라 카리 날이 잘 섰어 엄마 엄마 근데 있잖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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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만약 우리가 피시방 가면 어떡할거야 진짜 만약에 절대 우리가 그런다는건 아니고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만약에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된다 응 오늘은 이념해놨고 너희들 다 나한테 죽고 너희들 유튜브 수익 다 내꺼 되는거야 아아 그렇구나 애들아 자자 오늘 엄마가 많이 많이 뿔 나셨어 아빠 왜 우리는 지금 저런거에 구날때 아닙니다 지금 썬도선때 데스매치를 돌리러 가야된다구요 엄마 쏘리나 이겨면 좋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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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우리 애들아 어디왔네 아이 아이 아 여보 아무데도 안갈거야 우리가 뭐 피시방에 가겠어 빨리 나가자 나가자 야 애들아 애들아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 아빠가 여기다 비밀통로를 만들어갔어 이쪽으로 나가자고 좋아 넘불러와라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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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근데 저 오늘 빨리 탈출하고 진짜 저 서든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저 마이크 끄고 가겠습니다 나 그런게 어디있어 아니 아니 자 뭐 몰래 피시방에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오늘 네 오늘 수고하세요 야야 오늘 진짜 네 피시방 몰래 가는구나 얘들아 간다 갑니다 아빠도 써드넌트기 하고싶네 야 왜왜왜왜왜 벌써 벌써 아니지 두총형 실명포션이다 어 어 어 어 여보 어 아냐 오해야 오해야 절대 애들이랑 PC만 가려고 하는거 아니야 여보는 오해야 오해야 어디갔지 어디갔지 야 빨리 나와 야 빨리 나와 게임을 새벽 6시쯤에 하고싶은것 뿐이라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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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이상 차단좀 하고 아니 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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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오늘 탈출을 멀미포지션 아 이런거 밖에 없는 야 비리 보내고 빨리 찾고 나갑시다 여러분들 으아아아악 따 짜아악 아 아 도망쳤다 잡아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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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뱃살 때문에 나를 못따라 잡는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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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그러니까 평소에 다이어트 안했잖아 나중에 봐요 그러니까 날 못따라 잡는거야 지켜보고 있어 아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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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밀치기 후라이팬이잖아 이 후라이팬을 여부를 밀쳐야겠군 독포션 역시 딸려팬 나를 이길 순 없는 건가 철칼 쓰세요 아무래도 이게 돌검인데 철칼 아니면 못잡겠네 내가 너무 도망을 잘 치니까 철칼 써도 나 못잡을 것 같은데 저항포션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잡히지 않고 한번도 잡히지 않고 오늘 도망쳐볼게요 지하로 내려가볼까 거미줄 거미줄 좋습니다 거미줄 아 이거 비번이 아니군요 투명한 포션이 두개나 아니 담요에게 살해당했다고 아니 여보가 우리 PC방 못가게 아주 그냥 어? 철벽방으로 하고 있구만 너도 죽어 가 야 뭐 도대체 그 매수운 눈빛 뭐야 계속 너만 못잡네 아저것 무서운 녀석 피씨방 갈 생각하지마요 아깐 부엌 칼이었는데 지금은 찰칼을 쓰다니 피씨방 가야된단 말이야 애들이랑 쏘든 어떻게 해야된단 말이야 좋았어 갔다 좋아 야 봉수 야 야 야 좋았어 비온 비.. 야 우리 오늘 진짜 빨리 탈출해보자 이완님 비밀번호 찾으셨습니까 못찾았습니다 어 그럼 저도 못찾아 봉수님 같이 움직이죠 좋았어요 아빠 저희 한몸이 됩시다 야 야 봉수야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아들 뭐죠 너 내가 만들었어 너 내 몸에서 그래 가자 아니 허들있잖아 허들을 넘어 맞습니다 없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도 아니야 음 투묘가 포션이라 투묘가 진짜 많잖아 오늘 쓸거만 가져가야겠다 야 빌번호가 진짜 없네 오늘 찾기 힘드네 음 오 야 CG팀인가 봐 야 잘 보이냐 내가 보이냐 날 잡고싶으면 따라와라 엄마랑 쏟어날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나 이리아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야 CCTV에 걸렸다 엄마가 봤어 엄마가 봤다고 어디? 어디? 이럴수가! 겐지가 우릴 구해줬어! 겐지가 함께하라! 겐지가 함께하는구만! 역시 겐지야! 좋아좋아 역시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그겁니다! 아무래도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하라는 겐지의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것 같습니다 써둔 말고 오버워치 하라는 네 아무래도 겐지의 소망이 아니었나? 근데 왜 비밀번호가 하나도 없을까요? 오늘 정말 열심히 찾는것 같은데 어딘가 있을텐데 아 여기도 아니고 아 젠장알 어딘가 있을거란 말이야 여덟아 PC방같은 소리하고있네 어디있니? 어디갔지? 진짜 죽을뻔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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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음 바꿨어 나 PC방같은 오버워치를 할거야 날 날 날 막으려고 하지마 무슨 소리야 써둔 어떻게 하지? 겐지의 소망이란 말이야 이따가 올게 네 저 수 좀 있다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오늘 오버워치 각이다! 오버워치 각? 오늘 오버워치 해야겠다. 오버워치 각. 야 요르르 비밀번호가 괜찮았냐? 오늘 플래드 바꾼다 오버워치를 하기로. 요르르 마이크 켜라 제발. 마이크를 켜고 해라 게임을. 왜 이렇게 마이크를 끄고 하냐? 마이크가 이때까지 꺼져있었단 말이야. 이 바보 멍청이. 몇 번이면 할 수는 거 막 꺼져있다고. 헐. 얘들아. 공부해야지. 뭐 공부를 해. 뭐야. 으음.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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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라 멍청아. 간다. 내가. 스마트 퍼빙을 아직 못한다는 걸. 아하하하하하. 멍청한 녀석. 에이 엄마 게임 개못해. 야야.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는구나. 아뇨. 비밀번호 근데 진짜 못찾겠네. 야. 야 비밀번호 숨기긴 했어. 비밀번호. 못찾겠다. 잡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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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완전 멍청이구나. 야 이거 오늘 탈출시켰다. 담요가 오늘 진짜. 뭐 잡지 못하는구나. 야 완전. 야 완전 담요 강아지 같아. 근데. 저쪽으로 오라면 저쪽으로 뛰고. 어. 어.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어. 정말 귀여운. 어. 오늘 아온인걸. 하하. 이거 뭐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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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내. 내 뒤에 뭐가 있지야. 이런 젠장을. 잡혀버렸기. 젠장. 애들아. 살려줘. 너무 괴로워. 뭐지? 비번 찾았어. 비번 찾았어. 어. 엥? 야 뭐해. 바보야. 야 다 잡히면 안돼. 잡히면 안돼. 어. 뭐야. 아 죽음 좀 꺼. 시끄러지는게. 야 비번 빨리 줘. 비번 빨리 줘. 비번 빨리 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케오케. 야 뭐야. 벌써 다 찾았어? 어우. 네. 여론이. 야. 비번 다 찾았다. 비번 벌써 다 찾았어. 야 이거 말도 안되는 일이. 보면서 이렇게. 오늘 스겜인가. 오늘 바로 나가자. 얘들아. 야야. 오늘 바로 끝내자. 오늘 진짜. 최단, 이 시간에 끝내는구나. 야. 야. 끝내자. 끝내자. 좋아 좋아. 비번을. 두번째. 세번째. 땡. 땡. 영. 팔. 땡용. 땡. 아니다. 아니다. 야 담미호가 죽었다 담미호가 죽었다 나가자 담미호가 죽었다 야 담미호가 죽었어 야 이게 말이 되냐 게임을 너무 못한다 나가자 야아 안 죽었잖아 야아 야 죽은 줄 알았던 담미호가 왜 저기서 나오는걸까 요리야 아아 진짜야 아아 야 비밀번호 다 찾았어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 애들이 구해주러 올거야 오예 얘들아 도와줘 오 땡구 08 땡 오 08 좋아 오늘 느낌이 좋아 어 만약에 내가 아원이었으면 어디다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갔는데 있더라구요 아 그래서 니가 오늘 3개 찾은거야? 네 그냥 저번이니까 있었어요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새 댄스를 춰요 자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하나 둘 셋 뛰어 야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뭐해? 뭐해? 여보 뭐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나 꼈다아 나 꼈다아 나 꼈다 야 도망가 나 꼈구나 잘가야지 다미야 우리 역시 콤미든요구 완벽했어 멍청하냐 멍청하냐 바로 도망가자고 완벽하나 야 겐지 빨리와 겐지가 함께하나 야 좋아좋아 빨리 오래 끌 필요없어 이거 야야 오래 끌 필요없어 내가 바로 나가 바로 올라가자 바로 올라가자 안다쳤잖아 정의 아아아 좀 나가자 이야아아아하아 폭주한다아아아ㅏ complexities 야! 도망가! 도망가! 궁 썼다 궁 썼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저런게 왔어! 야 아오온이를 죽이는게! 어딨어! 저런게 있어? 무서운 녀석 아오온이를 과감하게 죽이면서 우리가 탈출이 성공하는건가? 자 우리 비번이 이거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아오온이를 좀 도와주도록 하지 야야야야 이런게 어딨어 야 빨리 뚫고 나가자 난 비번이 뭔지 안다 이미 뭐지? 야 떨어졌다 비번 이건가? 허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야 비번 뭐냐? 야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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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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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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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감의 준비가 뭐야 어 나 갈게 뭔지? 야 넌 정말 간편하게 날려버리는구나 아하하하 여긴 내가 맞겠다 여군 리우성령기원 하하하하 하하하하 리우성령기원 정말 대단한 녀석이군 좋습니다 너 뭐야 아 이 자식이 뭐야 왜 딜을 안 봐 야 딜을 왜 안 봐 아 먼저 간다 야 빨리 쏴 빨리 쏴 빨리 쏴 오오오 떨어질 뻔했네 야야야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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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갔다 난 이 시댄다 야 일단은 야 이거 이거 쏴야 되거든 저기가 가서 가자 우리 아오니스도 못 나가겠어 와 자식아 먼저 가겠다 어 니가 먼저 가 야 니가 먼저 가 오케이 좋아 야 길이 이었다 길이 이었다 야야야 뭐야 왜 퇴하드려요 저희는 야 Championship 우리는 BC방에 간다 잘 했어라 담미호 안녕 피씨방에 접근했다 피씨방 가뿐이.. 피씨방이 왔다 야 근데 컴퓨터 하나 내? 그렇게 엄마 담미우는 PC방이.. 게임 중두에 걸리고 게임해 게임해 셧! A 샷! 아 여보 게임을 왜 그렇게 해? 어 어떻게 하는건데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뭐야 자 내가 용거 뽑는다 잘 봐 여보 자 가자 오 겐지 겐지 큐 큐 어깨 좋아 이야 정말 재밌었구만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오니즈어택 어머머머래 PC방 가기 컨텐츠 끝이 나는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